북한의 체제를 몰락시키는 심층수당 몰수 북수 19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에 대한 한자 설명을 드리면 북수는 북한의 수괴 몰 몰락시키는 수 한수 북한의 수괴를 몰락시키는 한수입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강철환 대표가 주재하는 단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북한 전략센터였고요 정답자 두 분 형택 러디빈 카페에서 만든 수제 볶음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초대손님 주선아 기자 외에 안찬일 교수님과 주승현 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찬일 교수님은 국립한경대 대학원 교수시고 79년에 탈북을 했고 우리 주승현 교수는 이따 이제 제가 따로 소개를 하겠지만 2002년에 노크 귀순의 바로 그 당사자죠 오늘의 주제는 최근에 북한의 몰락이 임박할 것 같은데 이 북한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글쎄요 처음부터 상당히 어려운 지 너무 세게 나가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저는 북한의 수명을 지금 한 1년 내지 2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년 2년으로 보는 이유가 있는데 우선 1, 2년 안에 김정은이가 핵이나 SLBM을 다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경제를 챙기는 중국식 시장 경제로 간다면 북한은 1, 2년 안에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 준비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가속화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그런 1, 2년의 과정을 잘 넘어서 개혁개방으로 갈지 안 갈지 그래서 그 전에 몰락의 위기는 항상 상전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 교수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대체적으로 우리 안 박사님 의견에 동감하지만 사실은 몰락의 징후가 있느냐 그리고 징후표가 무엇이냐를 좀 우리가 그걸 밝힌 다음에 그리고 몰락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북한 몰락이나 아니면 북한에 대한 붕괴론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또 일어나지 않았던 그래서 여기까지 왔던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의 이제 어떤 북한 붕괴론이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지금 붕괴론을 얘기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다시 점검하는 것이 이 주제의 어떤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최근 들어와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더 수위 높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몰락을 앞당기는 게 저는 하층 통일? 북한 말로 왜냐하면 주민들하고의 그런 통합이 돼야 된다 그러자면 한쪽에서는 대북 제재를 강하게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언젠가 북한 수다를 보고 아니 그러면 탈북자들이 개인 송금도 막아야 되지 않냐 그런데 저는 거기에 좀 약간 반대표를 던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내는 그 돈은 개인이 손으로 들어가지 정부에 들어가지 정권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민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데서 그게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그 경제적인 그런 부익이 높아지면 정권에 대한 관심이 주민들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한쪽으로는 우리가 보내는 송금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관심을 안 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몰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주춧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요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 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저는 북한에 대한 송금을 한반도형 프라이카프다 이렇게 주장하고 조선일보의 칼럼도 크게 냈고요 왜냐 이제 우리 주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단지 그게 무슨 북한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의 장마당을 확산시키고 시장 경제를 뿌리내리게 하는 이게 완전히 시드몬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프라이카프라면은 서독에서 서독에서 동독에 정치범을 사온 건데 그건 현찰을 집어주고 정치범을 사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북한에 돈을 주고 정치범을 달라 국군포로 달라 북한은 죽으면 죽었지 안 준다는 말이죠 그 대신 이 방법을 우리는 한반도형으로 바꾸자 그래서 한반도형 프라이카프 탈북민이 송금을 해서 북한의 국경 일대를 비롯한 장마당을 확산시키고 뿌리내리게 하면 그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북한 당구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한반도형 프라이카프라고 썼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이 북한의 어떤 당국으로 통치장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공안기관들이 빼앗아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합니다만 이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 공안기관도 거기 와서 기생하면서 뜯어먹지만 그러니까 공안기관도 탈북자 가족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도 그 돈이 남조선에서 온 돈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오히려 김정은이가 주는 돈보다 남조선에서 오는 돈을 더 많이 먹는다면 그 사람은 이남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프라이카프 효과를 낸다 그렇게 보고 민간단체들이 보내는 물품은 또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당국이 간섭하고 당국이 분배하는 그런 관할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니터링 제도를 확실히 할 때는 보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모 단체와 성을 잡고 북한에 있는 비밀 조직으로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에게 국경에서 살다 보니까 아는데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보낸 물품들이 될수록이면 기독교 선으로 해서 다 넘어옵니다 북한에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내는 개인성금은 항해도 있는 사람도 밀수꾼이 가서 데리고 오면 성금을 받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남한에서 보내는 개인성금은 북한 전 지역에 다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는 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국경에서 밀수꾼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그 물품을 강범하게 널어놓기에는 아직 욕구적이고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이나 그런 걸 하지 않고서는 이게 북한 전역에서 광대한 힘이 있다 큰 주력을 뻘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은 외부에서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정부나 국제단체가 주는 돈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절대로 주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뭐 구호품으로 들어가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원해야 한다는 어떤 견해도 있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민간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부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제 씀으로써 생색을 내느냐 그런 문제의 접근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데서는 선의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악염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면 지원하는 데서 본인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의했을 때 일단 선의는 전달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 정부가 거절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 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분이 정확히 지적했지만 개인에게 직접 전달된다 물론 또 분유든 무슨 의약품이든 이런 건 개인에게 그러니까 당국이 간섭 없이 가는 거는 그것도 현금 못지않게 당연히 한반도용 프라이카프가 될 수 있고요 저는 그것은 필요하다 왜냐면 지금 북한에도 적지않게 뭔가 반체제 조직도 생기고 있고 평양의 김성종합대학에도 일부 또 대학가 인테리들이 생기는데 국경일 때 무슨 지하교회라든지 뭔가 자꾸 그룹이 생기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게 크지 않고 사이즈가 적어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한테 뭐 성경을 보낸다든지 무슨 찬송가를 보낸다든지 또 비누나 무슨 의약품이나 여성들의 가장 좋아한다는 생리대나 화장품이나 이런 걸 보내는 건 그 사람들이 이걸 받았을 때 이게 우리 대한민국 상품이다 우리가 이런 걸 생산하는 나라가 있구나 이런 걸 알려준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 반체제 조직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들으신 게 있습니까 반체제 조직은 그런 반체제 조직을 운영했다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다가 공안에 이렇게 발각이 돼서 추방됐다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아마 작년인가 되겠죠 북한 내부에서 간첩으로 잡힌 사람들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제목 자체가 북한 내 반체제를 운영을 했다는 것을 북한에서 먼저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내부에서 반체제 조직이 있었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북한은 이게 다 이렇게 도미너처럼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게 보위부가 감시원인 말단까지 끼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반체제를 보는 제 1순위가 북한 북중 국경에 있는 기독교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기독교 집사님을 만났거든요 같이 일하는 집사님이 갑자기 없어졌대요 북한 보위부가 유인을 해가지고 북한이 데리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람을 처형하거나 행방불명시킴으로써 북한 보위부가 너희들이 자꾸 국경에서 이렇게 까불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이걸 암시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길림성이나 장백현 그쪽의 교회들이 지금 많이 조금 두려워하는 눈치더라고요 그게 반체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체제라는 게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 교수가 얘기를 했듯이 저렇게 좀 이렇게 충성심이 강한 계층에 있다 온 사람들은 반체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방송국에 나와서 우리 강철환 대표도 얘기했듯이 강철환 안혁 이런 사람들이 이미 20년 전에 탈북하기 전에 반체제 소클을 만들었었습니다 또 주성화 기자 김성종합대학 나오고 동아일보 기자는 주성화 기자도 모종의 반체제 소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국가니까 만들어도 되지만 거기선 그 몇 명의 선을 벗어나면 바로 총살이니까 너무나 이 시크릿에 비밀에 가려져 있지 지금 현재도 북한 내에는 반체제가 있다 단지 그 규모가 작을 뿐이다 예를 들어서 그 소련의 시베리에 볼목을 하러 갔던 사람에 내가 최근에 증언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90년대 초반에 시베리에 딱 갔더니 어떤 자기 선배가 또 이렇게 머리를 베고 TV에 김일성, 김종일이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을 곤방 온 사람한테 뭐라 개새끼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자빠질 뻔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통제만 벗어나면 그런 반체제 발언도 하고 성향도 있지만 그것이 단지 조직화되고 단결돼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만 안 돼 있다는 것이죠 동상 까부 수능 모임, 동까부 얘기도 있고 장성택 사용 판결문을 읽으면 북한의 반체제 그룹들이 이렇게 많은가 역으로 저희가 추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는 알 수가 없었는데 그러한 정보들이 북한에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북한 정권에 대해서 조금만 해도 불만이 있거나 이런 거는 북한은 다 반체제? 그러지 않으면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 보는 사람을 적발하면 내보 반역자로 락인하겠다고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9월달에 보상금도 또 네, 보상금도 걸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조금만 이상한 말만 해도 그게 반체제고 내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을 굳히기 탈인 것 같아요 민간단체에서 보내는 물품 의약품 중에는 두통약, 설사약 이런 게 1, 2순위였고 그 다음에 한국 드라마라든가 뉴스 또 베나TV 영상 같은 정보에 대한 수여도 꽤 많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까요? 저는 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서 최고는 핵무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남한에서 비대칭 전력을 개발한다면 이제 지적하신 드라마, DVD, USB 이것이 우리의 최고에 난 비대칭 전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수여가 있단 말이죠 북한 사람들 저는 한 70%가 우리의 한류문화가 다 지배한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저거도 그렇게 볼 때 USB니 드라마니 다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수여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난 뭐 저런 걸 보내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좀 이렇게 우리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은 저건 뭐 북한을 비판하면 자극하는 게 아니냐 이러면 또 뭐 전쟁하자는 게 아니냐 이런 말하지만 우리는 저걸 가지고 북한 인민을 뭐 속이거나 무슨 기만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2차 대전 당시에도 무슨 미국에서 뭐 이승만 대통령이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에서 우리 방송으로 방송한 게 그냥 우리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죠 순수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뭐 잘 산다는 걸 자랑하고 무슨 교만에 떠는 게 아니라 아 대한민국은 이렇게 사니까 너네 이걸 알아서 좋으면 선택하고 싫으면 말아라 이런데 지금 다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다면 줘야죠 뭐 멀리서 찾으실 게 아니고요 멀리 찾을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주승현 교수가 2002년에 탈북할 때 그렇죠 왜 왔냐고 물으니까 기자회견에서 라디오 듣다가 넘어갔다고 그렇죠 제가 아닙니다 그거 딴 사람이에요 아마 딴 사람일 겁니다 제가 왔을 때는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네 아마 다른 아마 주 교수도 언젠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나요? 라디오를 굉장히 열심히 들었다고 아 그렇죠 그건 본인 맞죠 네네네 제가 담당했던 것이 이제 대남대북방송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었죠 그럼 대남대북방송을 하면서 남쪽 방송도 많이 청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우리 안 교수님이 먼저 그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셨지만 네 제가 맡았던 업무가 남쪽에서 보내는 방송이 대북방송 아닙니까 네 그 방송을 이제 비무장지대 인근에 있는 이제 군인들과 주민들이 듣게 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송을 별도로 했어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압방송이라고 했는데 제압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담당을 했어야죠 네 그래서 담당자다 보니까 남쪽에서 오는 뭐 방송 전단 이런 것을 많이 이제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송에 제일 마음이 흔들리던가요 어 그때 당시에 제가 있었던 그 시기는 그 90년대 후반과 2000년 초반이었는데 네 그때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남북한의 심리전을 전개했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워낙 어린 나이에 이제 군박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 수준에 맞는 것이 뭐 가요 프로그램 건그룹이요? 뭐 개똥벌레 뭐 개똥벌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용원의 개똥벌레 네 네 네 그런 게 거의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듣다 보니까 18번이 됐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뉴스나 이제 외부 소식에 좀 민감할 나이가 아닙니까 근데 그 방송 내용 중에 보면 이제 국제사회 뉴스도 있고 그리고 한국 사회의 어떤 뉴스도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는 거죠 비무장지대 군인들 네 북한 당국이 정말로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 거는 일기예보랍니다 네 네 북한 군인들이 북한 일기예보는 안 믿고 네 대한민국 일기예보는 신주단지 모시던 네 그렇죠 정확하게 정확하니까요 정확하게 빨래 거둬라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 일기예보 들으면 딱딱 맞아 들어가고 네 왜냐면 비무장지대 우리 주교수나 나나 다 서부전선에 있었는데 그 밤에 이제 나갈 때 비가 밤새 오는지 또 조금만 오는지 또 아침부터 이제 잠을 자면서 빨래를 내다 걸어야 되는데 이걸 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판단하는데 북한에서 알려주는 일기예보는 다 틀리고 네 남쪽 방송권 정확하니까 남쪽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항해도에서 두 달 하나 오늘 나온 지 두 달 되신 분이 있는데 저랑 만났어요 식사하면서 항해도에 있으면서 대북방송을 국군방송이라는 걸 들었는데 저녁 11시면 뉴스를 한대요 근데 그 15분짜리인데 10분하고 5분 동안은 날씨를 알려준대요 자기네는 그 날씨 때문에 그걸 들었대요 그러다 나니까 들었는데 정말 우리는 조선조항TV는 조선조항TV는 하나도 안 믿어도 저거는 10 중에 9개는 맞더라 그래서 그 뉴스에 대해서 자기네는 그 뉴스 때문에 돈을 벌었다 왜냐면 그 날씨를 알아야 자기네가 바다에 나간대요 바다 날씨까지 다 해주고 양강도 날씨까지 해준대요 그래서 자기네는 엄청 감사해했고 아 진짜 이게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면 하늘이 뜻도 아는구나 이렇게 런담을 하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저희 엄청 웃었어요 이제 두 달 되신 분을 만났는데 엄청 기다리시더라고요 날씨를 그만큼 신뢰가 가고 맞는다는 거죠 북한 방송은 안 맞는다고 다 허풍이라고 일기 맞추는 기계 자체가 우리나라에 한 100억짜리라면 북한은 1억짜리도 아닌 걸 쓰니까 그야말로 기술이 차이고 하늘이 맞춘다는 게 맞는 거죠 네 최근에는 생계형 탈북보다는 이민형 탈북이 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위층이 그렇죠 북한에서는 더 이상 미래를 도모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제 탈북을 한다는 거죠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고 시대가 많이 변했고 네 그만큼 이제 탈북자의 어떤 특성이나 유형들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안 박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형 탈북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체제경쟁 이전에 왔거나 아니면 휴전선을 통해서 왔으면 그건 이제 정치형 탈북자 그러니까 기순자라고 규정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경제형 탈북자들이 생겼죠 90년에 이제 고난의 행동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때 배고픔 그것 때문에 오신 분들이 이제 경제형 탈북자고 그리고 나중에 많이 또 변했습니다 그 먼저 온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유학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고 싶어서 온 뭐 이민형도 있고 여성은 이제 목적형도 있고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정말 어렵게 왔던 그러니까 경제형 탈북자들 보다는 지금은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서 정착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착과 함께 어떤 이제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라도 잘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안찬일 박사님이 탈북했을 때 1979년입니다 예 예 그때는 탈북자들이 몇 명 안 될 때죠 예 예 1년에 그치 한두 명 왔어요 네 그때는 배려도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배려도 많았고 혜택이 큰데 요즘 오신 분들 앞에서 우리 주박사도 좀 많이 받지 않았는가 저는 교수님 저는 2000년 이후에 와서 거의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거짓 치고 받더라고요 아참 그래서 미안해서 그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때는 많이 줬는데 그때는 진짜 김만철 일가 몇 분 안 됐어요 집이랑 막 줬죠 아파트도 무료로 줬고 보상금도 주고 금바지까지도 주고 혜택이 많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오신 분들한테는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우리 주박 주 교수께서 탈북의 유형을 잘 구분해 줬지만 이게 우리가 넘어올 때 탈북자를 크게 나누면 유출형이냐 유인형이냐 남한에서 유인 여인이 있어서 북한에서 따라온 사람이냐 그쪽 자체로 그냥 떠나지 않으면 안 되냐 근데 아까 우리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몰수북수 몰수북수 그런 현상으로서 어쨌든 북한 정권이 뭔가 몰락하고 있다 그런 짐으로 나는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2012년도에 탈북을 했는데 그때가 벌써 이미 목적형 탈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아줌마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덤덤해 왔는데 이민국 가무소에 가니까 한 300명 정도 있는데 20대 아가씨들은 다 엉치를 하늘에 올리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긴 책상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자식들을 덧두고 왔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러는데 그 애들은 미국놈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영어 공부 네 영어 공부 저희는 영어라기보다는 미국말이라고 했거든요 English 뭐 야 너는 미국말 해가지고 뭐 하라고 하니까 한국에 가면 대학에 다닌대요 그래서 아니 너는 시집 가지 않고 아니 무슨 소리 하느냐고 대한민국에 가면 서른다섯 살까지는 공짜로 배워준다 이러는 거예요 아예 저희는 모르고 왔어요 저희 것도 근데 이미 그 속에는 진짜 다 영어 책을 꺼내놓고 공부하는 거니까 이미 먼저 간 사람들이자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형인 거예요 빨리 오나 서른다섯 살까지는 우리나라가 장학금을 대준다 빨리 그 전에 오나 하니까 애들이 막 줄을 쳐서 오는 거예요 그 때부터 이미 목적형 탈북이 시작됐다고 생각이 돼요 저 아는 탈북자 중에는 아버지가 북한 고위층인데 그 미술의 소질이 있으니까 서울 가서 홍대 가라고 네 홍대를 알고 있군요 그렇죠 네 자기는 아버지한테 홍대 듣고 아버지가 탈북 주선해줘서 네 이번에 홍콩에 온 이정열 군도 아버지가 수학 교사인데 네 수학용제 남주소로 가라 그래서 그냥 왔는데 아주 잘 왔죠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90, 좀 오래된 그 탈북자 얘기를 해서 그때 보상을 많이 줬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 성공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돈은 많이 받았지만 다 실패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고 우리 주 교수처럼 이렇게 와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교수까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첫 출발이 돈을 많이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과 공부로서 출발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우리 대통령께서도 자유의 토전으로 오라 이렇게 선언해서 지금 한반도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아까 35세 35세 저는 다 대학에 갈 수 있는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것보다 더 큰 혜택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주승현 교수가 박사학위를 딸 때 네 논문심사위원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 있군요 아 그 안모라는 분이 네 제가 참 교수님께 제가 정말 미안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몇 달 만에 오늘 뵙고 그리고 오늘 오신 줄 몰랐습니다 하여튼 이 방송국이 좀 이상한 게 주제와 어떤 그걸 알려 안 줍니다 저도 이제 2년 넘어 왔는데 지금 왔어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네요 네 너무 자연스럽게 좋은데 교수님께서 사실은 비무장지대 저희는 이제 민사행정경찰이라고 해서 민경대대입니다 네 북한에서 최종의 여원들만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데 그 선배, 대선배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79년에 휴전선 넘어오셨고 저는 이제 2000년 이후에 선배님이 오신 그 길을 따라서 넘어온 이제 후배인데 특이하게 교수님이 여기 와서 1호 박사가 되신 겁니다 정치학 박사 그래서 제가 그때 조사를 받을 때 어떤 분이 알려 주셨어요 조사관이 너 선배가 와서 박사되고 진짜 잘 나가신다 해갖고 제가 거기서 아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저희 어떤 모델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 나와서 뵙고 싶었지만 뵙지 못했습니다 워낙 이제 중요한 일을 하셔갖고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대학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 다닐 때 저희 대학원 교수로 오신 겁니다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박사 논문 때는 이제 심사교수 5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교수님께 제 논문 심사교수 좀 대여주십시오 교수님께서 이제 애정이 있으시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해 주셔서 또 잘 학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어느 대학이에요? 아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속사 박사 그렇습니다 저도 그 안모씨 가시는 분한테 좀 도움을 받으려고 아 네 그래서 사실은 네 고려대 이제 정치외계학과를 나오시고 저는 이제 그 대척 대학이죠 연세대 정치외계학과를 나왔는데 거의 뭐 학교를 떠나서 정말 저에게는 네 거의 우상이었죠 두 분 같은 부대 같은 민경대대였습니다 같은 민경이지만 이제 부대는 조금 달라 거의 지척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뭐 박사학위 여기 받은 분이 지금 고향 18명에 입부하는데 네 그분들이 다 우리 주교수처럼 이렇게 연세대 정치외계학과 학부 속사 박사 레귤러를 거친 건 아닙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어 그냥 속사부터 시작해서 받은 분도 많고 어떤 분도 박사만 해서 받은 분도 많고 그러니까 이 가장 정통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다 네 다만 이제 연세대학이고 지금 고려대학인데 네 대학은 저보다 조금 못한 대학은 네 네 얼마 전에 연고전이 또 네 고대학생들은 고연전 네 우리 잘 아시겠지만 또 연대는 연고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맞지만 참겠습니다 참으시고요 네 게스트기 때문에 제가 참겠습니다 참으면 복이 옵니다 네 아 근데 그 두 분 넘어오신 데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지뢰밭 아닙니까 그렇죠 지뢰밭이고 이제 우리 같은 2군단인데 네 뭐 이런 얘기는 어떤지 이 2군단이 이 서부전선에 있는데 목표가 서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6.25 때 이제 서울을 제일 먼저 점령한 근이서울 제3 사단을 비롯해서 김포를 제일 먼저 점령한 6.4단 15.4단 6.4 8.4 최종의 사단이 정의사단입니다 네 최종의 사단이 있는게 이 사람들이 목표가 서울을 점령하는 거 말이죠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보면 같은 동실성을 가지고 있다 요구하서도 똑같은 지금 코스워보를 가고 있는데 지금은 저보다 더 잘 나가고 있죠 네 근데 지뢰밭이라는게 그게 4kg인데 우리는 이제 이 안에 들어와 있었으니까 조금 우리가 주교수나 저랑 오는 길이 짧았죠 그러나 지뢰를 밟지 않고 한방도 밟지 않고 넘어왔다는 것은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총 한 자루를 들고 왔지만 아마 주교수는 총 두 자루나 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자기를 따라오는 동료가 있으면 할 수 없이 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지뢰를 밟아서 발목에나 날아 놨다 그럼 그래서 자살을 해야지 끌려가서 총살 당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을 꼭 가져오는데 그런 면에서 지뢰를 안 밟고 왔다는 것은 주교수나 나는 정말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뢰도 사실은 지뢰밭은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가 고압전선입니다 고압전선이 사실은 우리가 220V 잘못 맞으면 죽는다는 것이 상식인데 거기 고압선으로 1,000V입니다 그게 4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돌파를 하고 고압선을 돌파하면 바로 철책선을 넘어야 하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훈련이 됐으니까 철책선을 넘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지뢰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남측에 와서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밤에 넘어왔는데 밤에는 사실은 아군과 적군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사살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넘어오면서 일부러 이제 허공에 대고 계속 총을 쏘며 왔습니다 왜냐면 내가 기술자니까 나를 이제 사격하지 말라 그래서 나의 위치를 계속 노출시키면서 MDA를 넘어서 한국군이 지피처서로 오는 거죠 네 저희 그 배나통일에 출연 중인 신지성씨가 네 네 주승현 교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주승현 교수가 탈북을 하고 나서 그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 정신교육부터 시작해서 근무 강도가 엄청나게 세졌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네 두 분이 친구시라면서요 친구 아닙니다 네 친구 아닙니까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비무장 지대에서도 방송요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방송요원이 넘어오기에는 53명 휴전 이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데미지가 좀 있었다고 봤는데 네 그 친구가 사실은 제가 군복무 할 때 옆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셨어요? 몰랐죠 몰랐는데 제가 서울에 와서 탈북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을 먹는데 이 친구가 저를 계속 쏘아보는 겁니다 처음 봤는데 기분 나쁜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렇죠 물어봤죠 나 처음 보이지 않냐 그래서 처음 봤대요 근데 뭐 안 좋은게 있냐 하니까 이 친구가 나 당신은 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냐 하니까 네가 그때 넘어왔을 때 나 그때 그 옆에서 군복무를 했었다 네 근데 너 때문에 고생 너무했다 네 그 말을 들으니까 저를 쏘아보는 그 심정 다 이해되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미안해서 술 한잔 사겠다 제가 다 개선하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 보지 말자 그리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신지성씨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 양강도 청년비서가 탔어요 그렇죠 예 뗐잖아요 뗐는데 저희가 그때 강안도에서 밀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밀수품을 창고에다 다 여 놨는데 검열대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잡는다시고 국경마을 다 쓸었어요 가태복 저 다 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지는 못했는데 내가 언젠가 이 사람을 받으면 내가 받으리라 내가 해수당한 걸 근데 여기에 왔는데 그분을 만나려고 제가 수선을 했어요 그걸 받으려고요 그게 그때 저희 밑돈이었거든요 만날 수 없는 데 있다고 그렇죠 아예 뭐 꿈도 꾸지 말고 저는 지금도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지성씨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이제 넘어와서 주변에 고생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덕을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넘어올 때 김일성 주석에게 편지를 써 놓고 왔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결정적인 실수였는데 내가 왜 남조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이걸 썼는데 그게 이제 정치범으로 된 겁니다 네 그걸 안 썼더라면 난 그냥 평범한 군인이고 노동당원이었으니까 뭐 정치범까지 안 됐는데 그걸 썼는데 가족에게는 대단히 미안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가족이 여덕수영수에 끌려와서 다 내 명이 다 죽었고 근데 그 부대원들한테는 대단히 고마워하는 게 내가 거기다가 이제 그 비무장지대니 최전선 군인들이 대우가 60년대까지 너무 좋아하는데 70년대 80년대면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우를 개선하라 그랬더니 그전까지 그 때 비무장지대 안의 군인들한테는 필터담배를 안 줬단 말이죠 거기서 요가담배라 내가 대우문제를 찰뜩 썼더니 대가 넘어온다음부터 그 비무장지대 안의 군인들한테는 필터담배를 구입하고 고기도 주고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 말 들어보고 내가 넘어가서 아주 나한테 박수를 많이 보냈다 제가 그걸 다 받은 세대입니다 내가 써놓고 하면서 이 주교수가 다 받았고 그러니까 내 가족한테는 내가 죽을 죄를 몇 명한테는 줬지만 동료들한테는 고맙게 생각하니까 박수 받았고 또 북한 사회주의는 없는 산림에 갖다 먹이려니까 또 빨리 허리가 부러지게 생겼으니까 체제 붕괴도 좀 기여했고 그런 자부심으로 그런 자부심으로 살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 편지가 전달이 된 거네요 됐죠 넘기 전에 그때 7월이라 비가 오는데 세멘토 주머니라고 치약 짓을 담은 거기다 그래서 버드나무 사이에다가 그걸 딱 올려놨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져간 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우리 국군 난 국군 쳐서 이미 왔는데 국군들이 관측을 하는데 장교만 지피에 한 200명이 나타나서 날 주시더라고요 없어졌으니까 이놈이 잡혀간 건지 어땠는지 그러다가 그 버드나무 큰 데 왔다 하더니 그 다음부터 싹 철수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나를 찾다가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아 이놈이 남주소리가 났구나 이놈이 실패할 가능성은 없이 완벽하게 넘어갈 경험자니까 그게 그래서 내가 왜 그걸 그걸 김일성한테 중학교 전달하고 해서 노동당원증을 거기다 같이 넣은 겁니다 목숨을 거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야 그 노동당원증을 넣어야만 조선노동당 총비서인 김일성 동지께 노동당원으로서 편지를 보낸 거죠 근데 원래 노동당원증은 비물장지대 나올 때는 다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비물장지대는 노동당원증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전투지역이라고 전투지역이라고 근데 내가 총련동맹 사로총위원장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내 함통에 있던 걸 그대로 그냥 지고 나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비서한테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치고 나왔죠 그래서 내가 그때 계산을 한 거죠 노동당원증과 함께 편지를 넣어야 그게 김일성한테 간다 그러니까 이제 갈 수밖에 없었고 밑에 놈들이 처벌을 많이 해 닿았겠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군대 내에 며칠 모가지 날아 놨겠지만 그때 사단장도 철칙되고 다 철칙되고 알고 있지만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게 웃으면 살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안찬일 박사님이 재작년에는 북한의 암살 대상 9위였다가 최근에는 4위로 5개 단 격상된 격상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날 최초로 세계 탈북자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망명정부 얘기도 슬슬 나오지만 그것도 제가 좀 손받고 그러니까 어쨌든 오래돼서 북한에 잊혀져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암살 대상자에서 자꾸 소열이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뭐 또 김정은의 이모인 고용숙에 의해서 세 명이 고소당하지 않았습니까 고용만 강명도 안찾니다 내가 생각할 때 뭐 아무리 내가 여기에 낄 만한 인물이 못 되는데 이렇게 끼워져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이제까지는 퀴즈를 프로그램 맨 말미에 드렸더니 몇몇 시청자분께서 그것만 보고 미리 답을 다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삽입을 해봅니다 안찬일 박사님이 주재하는 에 북한 공부모임 연구모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단법인이 있는데요 그 사단법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194회 퀴즈가 되겠습니다 네이버 때리면 바로 나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북한의 빠른 몰락을 위해서 뭔가 좀 노력을 하면 이 몰락의 속도가 가속화되지 않겠는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있으면 좋을까요 제가 사실은 우리 교수님께 이제 제자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때 교수님 제자로 수업도 들었는데 사실은 사실은 주제를 제가 여기에서 처음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교수님께 제가 먼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몰락이나 이제 북한 붕괴론이 같은 얘기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북한 붕괴론 같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크게 네 번째 네 네 번 정도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 동권 사회주의가 몰락했을 때 네 그리고 94년 네 고년의 행군 네 그때고 2008년 네 그리고 2016년 지금 다시 북한 체제 붕괴론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북한 붕괴가 임박했다 한다면 그 징후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론 아까 교수님께서 그 중 하나를 엘리트 탈북이라고 또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북한이 몰락이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근거가 빈약한 것 같고요 혹시 우리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떤 걸로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아 그 어려운 걸 나한테 이 콜렙스티 요리에 따르면 아마 그 7가지 징후가 있는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고위 엘리트의 균열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북한 체제가 딱 그 서 있는데 이 두 기둥이 빨치산 가문과 만경대 가문 네 이 두 기둥에 의해서 북한은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지금 이 만경대 가문이라는 게 또 지금 아주 허약해졌죠 김정은이가 싫어하니까 이 만경대 가문과 빨치산 가문을 이영원하되 싫어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 태호공사도 결국 그 와이프가 오해선씨가 500룡 가문 아닙니까 빨치산 가문이죠 그러니까 이 빨치산 가문이 탈북이 시작됐다는 게 결국 이 두 기둥 중에 한 기둥이 지금 빠지기 시작했다 문호동당 민방위 부장인 오일종 상장도 중장으로 강동시키고 또 500룡 대장의 가문 오금철 전 총참모장도 대장에서 상장으로 또 그 동생인 오철산도 중장에서 서장으로 그러니까 이건 빨치산 가문을 이제 이형 가치가 필요 없으니까 자네들은 쉬라 이게 권력이 순환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득권을 유지한 세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은 결국 자기 권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하자면 엘리트 구조의 균열 이것을 이제 몰락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주교수가 지적했듯이 북한은 이미 고난의 행군기에 94년 김일성 사망으로 시작된 고난의 행군기에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붕괴한 것은 기존 사실이고 정치적으로만 지금 붕괴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 유엔과 국제사회가 들러붙어서 지금 북한을 제재하고 있고 심지어 국무차관 러셀은 김정은은 죽는다 핵무기를 완성하는 순간 즉각 죽는다 이메이어트의 다이 네 그렇죠 그 다이가 시점이 지금 한 5, 6개월 사이입니다 북한은 제가 볼 때 올 연말이나 내년 제 6차 핵 실험하고 핵무기 완전 무장을 선언하겠지만 그럼 김정은이 아마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균열 엘리트의 균열과 또 하나는 아까 북한에서 였던 엘리트들의 저항세력도 생기고 있다 그리고 구태타 여인도 많이 늘어났다 과거는 북한군의 지휘구조가 지휘계통 정치지원제도 보위구의 3선 보고가 정확히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 셋이 밀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여인도 조금씩은 증가하는 데서부터 희망을 가지고 있고 물론 그것이 노라되기에는 아직 멀지만 또 군이 굶주리고 있단 말이죠 과거는 군이 항상 특수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이 소외되고 있고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태타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런 여인 하나만으로도 저는 붕괴론 몰락 이것이 거의 1인원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무엇을 하면 그 속도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는 물리적인 방법은 거의 쓰지 않아도 됩니다 북한처럼 핵무기를 만들고 SLB를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의지와 능력 우리도 의지와 능력에서 볼 때 북한은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고 우리는 의지가 없는 대신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대칭 전력 문화상품 정보폭탐 이런 걸 북한에 그냥 융단폭격하자 이거죠 한번 해보자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된다 그러지 말고 이런 프로그램도 제작되면 그걸 USB에 담아서 북한에 그냥 융단폭격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그것이 북한을 무슨 기만하거나 무슨 흔든 물론 흔든다는 목적은 있죠 흔든다는 게 바람직한 북한 인민 대다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지 뭐 소수독재자를 타도하는 건 어느 국가에서 독재 타도는 다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폭탄 정보폭탄으로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정보폭탄도 하고 근데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제한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막 조준경이 있어가지고 김정은이 골라서 그렇게 저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북한 주민들이 의식을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4년 전에 제가 북한에 있을 때고 지금도 북한하고 계속 연계를 하게 되면 핵무기에 대한 관념이 반반이에요 아 이게 우리인데 해롭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우리의 자각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반으로 갈래요 그렇기 때문에 선전 대북 비라나 우리가 라디오나 모든 일체 USB에 넘겨보내는 그런 선전물에서 핵무기가 북한의 핵무기가 북한 주민들의 세상에서 최고인 줄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똑바로 해 준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무기는 핵무기일 뿐이다 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세상에도 많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그런 걸 낮춰야 돼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북한 핵무기가 땅 터지면 지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 정권이 잘못된 그런 선전에 의해서 우선 그거에 대한 그런 주민들의 인식을 바로 하고 둘째로는 김일성이부터 김정일, 김정은이까지 잘못된 그 사람들이 가계고 몽땅 다 속했잖아요 김정일이도 뭐 러시아에서 태어나가지고 백두밀역에서 근데 이게 지금 북한에서는 소문으로만 돌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확고하게 진짜 이렇게 태어났다 하는 걸 그걸 진짜 사진 자료들을 첨부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볼 때 드라마도 좋지만 그런 걸 보고 야, 저게 진짜구나 우리 소문으로 들었던 게 진짜구나 이렇게 되면 김정은 정권에 대한 그런 신뢰나 야, 그래 저 사람들은 특수한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신으로 믿었다는데 태양으로 믿었는데 그냥 우리랑 같은 평백성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주민들의 정신 상태가 자기 올바른 대로 착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USB를 보낼 때 선차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강조해가지고 보내면 열 장을 보내도 한 장을 보내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걸 조금 첨부하고 싶어요 김정은이 후지산 줄기다 이런 얘기를 북한에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 저기 어머니 쪽이 일본 쪽이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아마 북한 주민들이 절대 알 수가 없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외부 정보로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한 북한 주민들이 어떤 거민 같은 것이 알면 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방 잠깐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후지산 줄기 말씀해서 그러는데 네 그 그 뒤에 조금 많고 네 아 이거 무슨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네 자료를 제가 그럼 받아서 네 전달을 했습니다 네 비밀 자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이제 바로 북한에 뿌려지는 삐라입니다 그대로 근데 여기 1달러가 들어있고요 네 근데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 1달러가 들어있는 삐라가 있고 한 뭉텍이 주면 1달러가 들어있는 게 뭐 10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요거 북한에서는 요걸 1달러면 북한 돈으로 한 8,300원 8,300원 8,300원이니까 한 달 월급보다 많습니다 쌀 쌀 쌀 근데 이제 후지산 줄기 말씀하셨는데 요게 이제 최근 년간에 개발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북 B랍니다 요게 풍선을 통해 날아가는 건데 요게 이제 김정은의 어머니가 고영이가 후지산 줄기다 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요게 이제 모략 심리전 패러다임을 이용한 거라 네 딱 북한에서 만든 책과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활자도 딱 북한 네 활자도 해서 유일사상책의 한입의 10대 원칙 그 책이 저도 많이 봤어요 읽어보다가 들켜서 보이보니 와도 당신 뭘 봐 그러면 이상한 게 있어 보고 있습니다 해도 잡아는 못 가게 이런 건데 책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임팩트가 이제 후지산 줄기 말씀하셨으면 임팩트가 얼마나 세냐면 요게 2014년 8월 15일부터 북한에 뿌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 그때 10월 10일날 요게 날아갈 때 북한의 이군단장 우리 우리의 상사지원 사람이 여기를 향해서 고사기관총을 쏘았습니다 이비라를 향해서 그리고 그전에는 황경석 최용회 김양건 3인방이 인천에 뭐야 김정은 전영기를 타고 내려왔죠 인천 아시아 게임할 때 그때 왜 내려왔는지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관진 실장을 만나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이 인천으로 다 나갔잖아요 네 6일제 통일부 장관에 싹 다 나갔는데 그때 뭐 박근혜 김정은만 빼놓고 수뇌부가 다 모였다 그 정도로 남북한의 수뇌부가 마주 앉았는데 가장 비밀스러운 건 요거 좀 제발 뿌리지 말아달라고 이게 그만큼 요거만 안 뿌리면 뭐 당신네 해담하자 해담하겠고 하겠다 근데 우리 정부에서 대답은 그렇게 했습니다 뭐 점심은 장으로 사주고 이게 다 구체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이게 탈북 민간단체가 뿌리니까 정부가 우리 정부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도 뿌리고 있습니다 네 뒤쪽에는 북한 돈도 좀 들어있는 건가요 요거는 제가 이제 어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요거 북한 돈 5천원이고 요거 아까 8,300원이라고 했죠 네 북한에서 5천원이면 대대장이나 월급 교장선생님 월급입니다 근데 1달러가 들어있으니 이게 교장선생님 월급보다 많은 돈이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황해도 사람들은 네 월말쯤 되면 야 우리 월급 타러 가자 야 근데 그게 사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사서 이거 하나 주면 한 달 월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간은 여기에는 1달러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5달러도 들어있고 심한 경우 10달러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뿌리는 사람들이 좀 떼먹는지 뭐 주로 1달러만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 10달러짜리 하나 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한 2년분에 월급을 한꺼번에 주면 그런 거 같거든요 이 삐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옛날에 그 혼자서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삐라 그 풍선에 달아와서 보내면 북한에서 이제 고사포로 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풍선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얼굴을 인쇄하는 거죠 돈 좀 부려서 북한이 고사포 쏘면 쏴서 너덜너덜해진 거를 북한의 고사포로 너덜너덜해진 뭐 그 자체로 우리가 또 선전을 하면 되고 그것도 굿 아이디어입니다 굿 아이디어입니다 굿 아이디어입니다 굿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걸 자꾸 도입을 해야 됩니다 제 아이디어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삐라나 뭐 이런 데다가 뭐 김정은을 타도하자 이런 좀 말은 안 써도 됩니다 김정은을 도와주자 그렇게 써야 된단 말 왜냐면 그래야지 인민들이 보고 그 내용도 적어야죠 왜냐면 아 김정은이 인민들이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주무신다는데 우리가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거기다 뭐 스타킹도 보내고 생리대도 보내면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런 방법까지 이제 말씀하신 좀 쏘지 못하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김정은 타도하자는 말 굳이 쓰지 말고 도와주자 이런 말로 써서 이런 걸 보내면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면 멘탈리티가 바뀌면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면 그 체제 순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책에 김정은이 후지산 줄기다라는 얘기를 자세하게 쓰고 아주 자세하게 썼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들이 자꾸 국내외에서 나오고 이 얘기가 사실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이게 인민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한 줄만 딱 넣어도 그렇죠 북한 주민이 나는 이 마지막 한 줄 때문에 이 책을 봤다 그렇죠 바로 그런 게 심리전의 아주 다양한 방법도 그래요 그래요 그 밖에는 또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젊은 신세대에 맞는 뭔가 또 패러다임이 있을겠네요 뭐 지금까지 북한 체제 어떤 변화를 견인하는 것은 외부 정보 유입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우리가 냉전시대도 보냈고 지금은 분단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남북한은 심리전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심리전의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이 됐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왔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었는데 어느 정도 그러면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쳤냐를 다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콘텐츠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해온 심리전의 방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 짚어와야 하고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북한 주민들이 이제 한류나 남한의 어떤 정보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다는 겁니다 보면서 저거는 뭐 드라마에서 이제 뭐 화려한 장면이 나오면 저거는 우리를 겨냥해서 일부러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보긴 보되 저거는 좀 호구일 것이다 그렇게 미리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아직까지 외부 정보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강하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직접 채용 못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보가 접근할 것인지도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 가지 조금 좀 서민적인 아이디어를 넣자면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항상 식용유가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미국 기름이 넘어왔어요 근데 미국 기름은 꼭 통에다가 미국 깃발을 그렸어요 근데 북한의 나라가 수도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 식용유통을 식용유를 다 먹고는 그 통을 비누로 싹 다 세 가지고 물바겟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들고 다닐 때 보면 영락없는 미국 깃발인 거예요 아 내가 맨날 국어교과서에 미국 놈 타도하라더니 내가 미국 신세를 지내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부차적인 간접적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일반 단체들이 북한에다 지원 물자를 보낼 때 박스나 그런 비닐 그런 용기에다가 대한민국 국기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약간 좀 약간 삶 이렇게 돌아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그 바겟트를 들고 다니면서도 북한에는 약간 우리 여성들이 그런 게 있어요 야 이 바겟트 질이 좋다 야 뱀페보지마 뭐 간 건너 온기다 아래 똥 내기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를 봤을 때는 아 그래 뭐 한국 다 저렇게 살게 다 우리로 보라고 저러고 이렇지만 실제로 바겟트를 들어보면 질이 좋거든요 야 그래도 아래 똥 내기 아래 똥 내기다 이게 약간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줄 거거든요 그런 용기나 이런 포장지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이걸 재활용할 때 북한 주민들이 갖게 되는 대한민국이 뭐였으면 이런 걸 좀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드라마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탈북자들이 직접 출연해서 만드는 영상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까요 글쎄 북한 주민들이 본다고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뭐 남쪽에 뭐 더 멋잇고 세련된 사람보다는 이렇게 탈북자들이 나와서 직접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다 두 분 들어봤지만 뭐 거짓이 없다는 걸 그건 지어낼 수 없는 얘기라는 걸 안단 말이죠 그래도 두 분 다 세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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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네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 그 DMZ에 근무할 때 남한 방송을 많이 듣고 피라를 많이 봤지만 가장 그 북에서 선배들이 남한에 갔을 때 어떻게 산다 그 사진이 제일 그 많이 그 있고 다른 건 뭐 갖다 바쳤지만 그건 안 바치고 몇 번 화장실에 가서 보고 갖다 바쳤단 말이죠 그 만큼 이제 다 이심전심이라고 그래서 탈북자들이 될수록 대북심리전 뭐 지금 대북인권법 뭐 탈북자가 여기 남한에 와서 잘 됐다 우리 저 주교수처럼 공부를 해서 이렇게 참 십몇 년 만에 교수가 됐다 이런 사실이 북한에게 주는 효과가 최고로 큰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뭐 군인들 인민들 다 차이의 터전을 오라 근데 사실 먼저 온 사람을 한 명을 잘해주면 열 명 스무 명이 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조금 좀 우리로서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한테 뭐 권력을 배분한다든지 물론 그렇다고 뭐 장차관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금뱃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올해 또 금뱃지도 또 빼뜨렸습니다 하나 있던 거 겨우 하나 있던 거를 빼뜨렸는데 좀 더 많이 주면 참 자연히 그것이 북한의 몰락 그 문화융성 문화폭탄 못지않게 먼저 온 탈북자들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온 통일을 잘 이렇게 대화를 해주면 북한에서도 다 눈이 이쪽으로 쏠리지 김정은이한테 뭐 아무리 충성해봤자 그 핏줄기끼리 계속 해먹는데 그 자리가 안 나는 거 아닌가 북한이라는 체제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이면서도 특히 통일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온 통일을 탈북자들을 말로만 먼저 온 통일이라고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대화를 좀 더 잘해주는 게 난 또 북한 몰락의 하나의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안찬일 교수께서는 그러면 고 이웅평 중령 넘어올 때는 이웅평 대위였습니다 사망할 때는 대령이었습니다 이웅평 대령 그럼 이웅평 대령 얘기를 직접 북한에서 알고 내가 몇 년 더 선배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 나이가 내가 똑같고 근데 여기 와서는 그 친구가 훨씬 높은 거 아니니까 나는 바닥이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나고 근데 이웅평 대비는 비행기를 몰고 오셨으니까 높은 아 당연하죠 그래서 둘이 이제 테니스도 치고 늘 그래서 이제 또 근데 그 친구 학교에서는 나보다 한창 후배고 내가 고려대 종외과 다니니까 지금 주황대도 종외과로 편입하고 석사하고 내 암박사 너처럼 죽기 전에 박사한다 그러더니 박사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2002년에 간암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까운 친구 네 이웅평 대령도 79년 82년 83년 83년인가요? 83년이군요 2월 25일에 넘어왔습니다 책도 있습니다 기술을 나무로 돌보라라고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체력도 좋고 정말 머리도 좋고 그랬는데 왜 또 간암에 걸려가지고 간이식 수술했는데 그 웬만한 사람들은 간이식 수술하면 또 좀 오래 사는데 이 친구는 그게 잘 조인이 안 돼가지고 일찍 죽어서 모두 다 안타까워하죠 알겠습니다 안찬일 교수님이 하신 이 삐락 이거는 정기적으로 날리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모았다가 날리는 겁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절대 여기에 돈 주면 이게 야당에 발목 잡힐까봐 누구도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대체로 다 미국 돈을 갖다가 쓰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날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돈이 모아지는 대로 네 돈이 모아지는 대로 보냅니다 1회 발송 비용 얼마나 드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한 보따리 날리는데 13만원이 듭니다 13만원 그러니까 한 보따리 한 번에 날릴 때 수소도 있고 트럭 끌고 가야 되고 총 비용으로 그렇죠 그래서 최소 비용이 작은 한 번 날리는데 200만원은 있어야 됩니다 거기 또 가서 이거 날리는 사람 인건비도 줘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람 잘 부는 날도 택하야되지만 인건비 200, 300이 들다 보니까 대체로 이 뿌리는 삐락 뿌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민복단장 박상학 대표 이런 사람들이 날리 그 외에도 많이 날리는 분이 있고 심지어 탈북민 중에는 이 지하철 차량이 뛰다가 들어오면 그 차량을 다 닦아야 되는 아주 3D 직장이 있습니다 여기 직장의 월급은 한 달에 한 150밖에 안 되는데 그걸 하시면서도 나는 북한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삐락을 부리겠다 그래가지고 삐락 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생각은 우리가 참 머리를 들고 다닐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어느덧 맞춰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삐락 뿌리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 때나 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바람이 알맞게 부는 때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준비 기간이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도 거기서 며칠씩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삐락이 북한 전역을 새카맣게 뒤덮는 그날까지 안찬일 교수님을 저희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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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是